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서양인의 얼굴형과 동양인의 얼굴형 그리고 연예인의 얼굴형과 일반인의 얼굴형 차이가 이렇게 앞뒤가 납작한 단두형 얼굴인지 혹은 앞뒤가 이렇게 얼굴 깊이가 깊은 장두형 얼굴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납작한 얼굴형과 입체적인 얼굴형의 차이인데요 그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이마도 이마 지방식을 한다던가 이마필러를 맞아서 이렇게 볼록하게 하는 성형이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이렇게 볼록해지면 이마에 있는 피부 면적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마가 이렇게 넓어지고 심하면 그 여기 이마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여기 윗 이마는 이렇게 눕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사 강남성계에서 보면 황비용 이마처럼 보이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비용 같은 경우에는 남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남자의 이마는 좀 뒤로 이렇게 벗겨지면서 넓은 이마가 특징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대머리 머리가 없는 대머리는 그 남자 유전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이마가 넓으면 좀 더 남성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유전자적인 차이로 인해서 입니다 우리가 얼굴형만 봐도 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충 알 수 있듯이 또 지난번에는 그 눈썹의 위치에 따라서 아 여자는 눈썹이 높고 남자는 눈썹이 낮더라 아 그런 차이가 있듯이 이마에서도 여자 이마는 좀 더 윗 이마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좀 더 이렇게 수직적인 이마 이고 그 이마 경사도가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조금 흘러덩한 그런 이마가 남성적인 이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의 그 면적과 경사도에 따라서 여성적인 이마 그리고 남성적인 이마 그렇게 다르다 그리고 오늘 그 이마 면적이 이렇게 넓으면 관상학에서 이마가 넓은 게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마가 넓게 되면 과연 관상학적으로 좋은 것인가 관상학에서 이마가 넓으면 좋다고 하고요 의학적인 면으로 보자면 인중이 길면 장수한다가 아니고 장수를 하다 보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다 보면 인중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이마가 점점 넓어지겠죠 그래서 저도 이마가 그렇게 많이 넓지 않았는데 머리숱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마가 조금 넓어지고 눈썹이 많이 쳐지면서 눈썹하고 발제선하고 이렇게 눈썹은 떨어지고 헤어라인은 올라가니까 이마는 상대적으로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상학에서는 이빨이 많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빨이 많으려면 턱뼈가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마도 넓고 인중도 넓고 턱도 크고 그래야 좋은 관상이냐 또 관상학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융모색 성피륭에서 얼굴이 크면 또 흉하다고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모공을 보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살해자의 질문입니다 다른 것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M자 이마에 이마도 많이 넓은 편이라 모발이식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도 이마 축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요 우연히 이마 축소술을 알게 되었는데 이마 축소술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수술이라 망설여지네요 이마가 위쪽이 이렇게 뒤로 경사져 있어서 얼굴이 커 보이고 남성적인 느낌이 있어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마 관상을 어떻게 하면 여성적이고 좀 여리여리한 부드러운 이마로 만들 수 있는지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7% 6% 7% 8%